강원도 종교평화협의회가 17차 회의를 오대산 상원사에서 개최했습니다. 어제 회의에는 불교, 기독교 등 강원도 종교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의제로 강원도청 주무부처가 올림픽 진행 상황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강원도 종교평화협의회 회장 정념스님은 정부는 세계적인 행사를 단지 제한된 기간에 실어내는 데만 집중하는 것 같다며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문화올림픽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문화올림픽 성공 개최 촉구 선명서를 채택하고 정부와 관련 부처에 전달할 예정입니다.